1번부터 가봅시다. 자, 1번 실이 끊어지는 유형. 기출됐던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EM과 M과 EM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밑줄 V로 운동한다. 끊고 일정한 속력이니까 등속도죠. 첫 번째,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다. 등속도면 당연히 합력은 0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녀석 합력이 0이야. 그래서 빗면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빗면 방향 중력을 꼭 표시를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같은 빗면이니까 질량이 1대2면 MG사이언스 1대2니까 여기에 이렇게 F라고 쓰면 이거는 당연히 2F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토탈 로바스탄 합력이 0이니까 이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3F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저거는 빗면 방향 중력이니까 실이 끊어지더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실이 다 끊어지는 모습, 끊어진다고 하죠 문제에서. 끊어져도 이 녀석은 2F 유지되고요. 이 녀석은 F가 유지되는 겁니다. 얘는 3F가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게 기본이지. 이렇게 이런 걸 일단 찾고 그랜나는 가에서 A가 P점에 도달하는 순간 저기 P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도달하는 순간 끊어져서 속력 0이 되는 등속도니까 이게 합력이 0인 거 맞는데 초기 속력이 0이 아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힘 분석은 뭐 등속도나 정지나 어차피 똑같은데 이게 초기 속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속력 V에서 0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녀석도 이제 끊어지는 순간 V에서 이제 V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V 프라임이 몇인지 중요할 거야. 자 여튼 그렇게 됐대. 그때 나에서 C, D,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6분의 5MG C, D, B에 작용하는 힘 자 C, D, B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힘인데 이 크기는 무조건 이거랑 똑같겠죠. 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쪽에 쓸게요. 6분의 5MG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C, D 끊어진 순간 부터 애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 얘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정보를 주네요.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녀석은 D만큼 이동을 한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D만큼 이동을 하는구나. 이때 그 D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이 D를 구하시오라는 것인데 이 F를 구해야 될 거야. 그렇죠? 이 f가 얼마인지를 좀 구해야 될 거고 그렇지? 끊어지는 상황을 잘 활용을 좀 해줘야겠죠. 예. 자, 얘가 V로 가다가 특히 이제 뭐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거야. 아,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알짜 힘이 아닐 만큼 운동에는 변한다. 특히 이게 거리 해석이고 시간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까? 평균 속력보다는 나중에는 이 에너지 정리 같은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역학적인 에너지 보증을 어차피 못 쓰고 퍼텐셜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거리 해석이잖아요. 거리 해석. 나중에는 거리 해석인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퍼텐셜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일 에너지 정리.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여기서 이일 에너지 정리.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 V를 써줘야 되네요. 그죠? 네. V를 쓰고 G를 써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실이 끊어지는 형태죠? 그렇죠? 실이 끊어지는 형태는 실이 끊어지는 형태는 후를 먼저 보라고 했는데 어차피 후를 보게 돼 있어. 그죠? 후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가속도 변화량은 N분의 델타 F다 라는 것을 눈여겨봐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아. 음. 이때 합력 변화가 같은데 끊어지는 게 지금 어디가 끊어지는? 여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의 합력 변화가 어차피 여기에 있던 장력만 탕탕 날라가기 때문에 그쵸? 요크가 똑같잖아. 이게 굳이 써보면 요 T식만 탕탕 날라가고 나머지 힘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합력 변화가 둘이 같다는 거죠. 그럼 가속도 변화는 질량과 반비례 그 질량이 2대 3이니까 이게 2대 3이에요. 지금 그럼 가속도 변화량은 3대 2인데 어차피 가속도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낮은 가속도의 크기가 3대 2다. 아 그렇구나. 이 녀석이 가속도가 3의 2라면 이 녀석은 가속도가 2의 2다. 이렇게 가속도가 3대 2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부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문자를 보기 봐봐 부위를 포함하고 있잖아. 저 부위 프라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죠. 시간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같은 게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 3대 2인 거예요. 오케이? 예. 가속도가 어차피 가속도가 어차피 M분의 F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3대 2면 속도 변화량은 3대 2. 속도 변화량이 V잖아요. 그거의 3분의 2배. 오케이? 3분의 2V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3분의 3에 3분의 2 빨라지니까 V프라임은 바로 나오네요. 이 V프라임이 3분의 5V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렇네. 3분의 5V라는 걸 찾을 수 있네. 오케이. 좋아. 저게 3분의 5V라는 걸 일단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이 F를 이제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봐봐.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은 질량이 2M이거든 2M? 그렇죠? 2M인 녀석이 2F인만 봤고요. 그렇죠? 가속도가 3A이고 이걸 덩어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을 봐봐. 이 녀석. 여기 특히 6분의 5MG를 줬으니까 이렇게 6분의 5MG 활용하는 건 B에 대해서 말을 주긴 했지만 여기서 쓰든 여기서 쓰든 어차피 6분의 5MG니까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을 좀 보면 얘랑 얘가 지금 질량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량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바로 가속도가 얘가 3대 2잖아. 얘도 가속도는 2A니까 그렇죠? 이 두 마리를 딱 비교한다면 질량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3대 2라는 얘기는 합력도 3대 2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A하고 C를 비교를 한다면 아,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3대 2다. 합력이 3대 2다. 아, 합력. A하고 C의 합력이 3대 2인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외합력은 EF잖아요. EF. 3대 2니까 이거의 3분의 2배를 하면 3분의 2배를 하면 얘 합력이 나오면 돼. 얘 합력은 어차피 3분의 F-6분의 5MG. 여기 장력을 문제에서 요거를 줬으니까 요거를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나요? 이거는 3분의 4F 3분의 9F 1로 넘기면 3분의 5F 3분의 5F는 6분의 5MG네. 3분의 5F는 6분의 5MG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5는 날라가고요. F가 나오는 거죠. F는 2분의 1MG구나. 이렇게. F가 2분의 1MG인 거예요. 됐어요? 어, 그렇군요. 이렇게 F가 이게 2분의 1MG가 나오게 되면 이제 뭐 3 이런 것들 3F F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제 D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B랑 C를 한 덩이로 보고 얘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죠. 됐어? 얘 좋아. 그래서 세 번째 저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이로 R자임이 지금 3F에서 F를 빼니까 2F 아니냐 2F. 그치? 아, 이번에는 B하고 C를 보는 거야. B하고 C를 보게 되면 합력이라는 것이 전체 토탈 합력은 2F니까 2F는 지금 이거의 두 배니까 그냥 MG예요. 이게 MG거든? 어, 이걸 가지고 거리를 묻는 거니까 R자임이 아닐 만큼 뭐가 변한다? 어,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는 1에너지 정리를 쓰겠다는 거지. 알겠나요? 예, 그렇군요. R자임은 MG니까 MG. MG 곱하기 이동거리 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한 덩이로 봤으니까 질량은 3M이겠죠. 3M 곱하기 나중속력 나중속력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돼요. 9분의 25에서 9분의 9 빼라고 9분의 16이네요. 그죠? 예, 9분의 16 9의 제곱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M에 날라가고 지워지고 있는 거죠. 그쵸? 예, 여기 3 3 이렇게 날라가고 여기 2 8 날라가고 3분의 8이 답인가 본데 3분의 8이 들어있는 거 1번인가 본데 그래서 D라는 것은 3G분의 8V제곱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이게 교육청이 출제가 했던 건데 특면도 특강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야. 그쵸? 특란도 특강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게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